쉽지 않다.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나를 투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와, 의자 준비하는 거예요? 확인해줘. 마이크 주세요. 우와. 야, 근데 진짜 형 이거 응급해. 그냥 이렇게 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야?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제가 선곡한 곡은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솔리드의 천생연별입니다. 심지어 랩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상엽 씨 노래할 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 머리 아파. 우와, 난 100점 처음 나와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한 번도 안 나왔어. 앞으로 여러분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오고 싶으면 이거 하고 하시면 돼. 이거 하면 100점 그냥 다른 상상이야. 나 이거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복면광이 이거 하고 나와야겠다. 안녕하세요. 파주 실리콘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내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인지한 말이 있네. 가도 되나요? 가세요. 1절 연주. 갈게요. 만약에 100점 나오면 둘이 다시 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다시 한다고요? 동리를 둘만? 나는 빼신다고. 아니, 둘만. 천생연별. 천생연별. 원투, 원투 다음. 온pción later. 자, 5초로 뛰세요. 왼쪽. 자, 우측여. 왼쪽 뛰어. 자, 앞을 한 번 가. 뒤로. 오케이. 여러분이 손을 지으라. 악세. 자, 5초로 뛰세요! 왼쪽! 자, 우측이요! 자, 왼쪽 뛰어! 자, 앞으로 한 번 가! 뒤로! 오케이! 양불발에 손을 들어! 박수!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한 번뿐이라는 건 맹세! 자, 랩도 하면! 이 약속을 잡으라고 그날이 왔어! 지겨서 손 들고 버린 놈! 오늘 말에 흥겨뜨린 게 있어! 무슨 말을 할까? 고민비도 하고 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좋았던 거야! 자, 앞에! 나를 믿고 있는 나 내게! 정말 미안한 마음 우리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10번 정도 먼저 도착했어! 어떤 여자인가 세상을 했어! 예뻤수면 깨워! 2절이야! 2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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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나랑 불러왔어! 내 속에 모두 모이고! 1, 2! 이건 2절이야! 내 앞에서 있는 건 아르간 너! 바다다다! 다가간 너! 2절이잖아! 1, 2! 1, 2! 간다! 잘한다! 웃어봐! 1, 2! 다가가! 1, 2! 1, 2! 다가짓이 마지막! 자, 원추부터! 왼춤!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 자! 아, 이제 뭐 점수를 봐야죠 아, 100점 아니다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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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신을 줘! 나를 투표한 사람들한테서! 45점! 개망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어깨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렇지! 헐! 조용한 터치! 스페이콜! 로پ사님!